자 인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가까이 하셔야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생각외로 목소리가 작으셔. 네. 자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청주 비아동? 비아동? 네. 자기가 사는 동네는 몰라요? 네? 왜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동네에서 오신 것 같아.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어딥니까? 마포구. 마포구 어디? 상암동. 네? 상암동. 상암동. 아 그 유명한 상암동. 이야 많이 발전했죠? 네. 원래 거기가 쓰레기 밀 입장 때문에. 아 지금 좋아요. 네.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 옆에 뭐 공원도 생기고. 네. 그죠. 거기서 몇 년 사신 거예요? 한 2, 30년 살았죠. 어 그래요? 네. 저도 거기 터백인데. 어 그래요? 아이고. 난가자동 터백인데.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범띠니까 저보다 1년 후배시니까. 네. 잘하면. 네.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이순님. 무슨 일을 하세요? 아. 그 일반 회사. 출판. 출판이라고 있어요. 아 출판 쪽에. 네. 출판 쪽에. 근무를 하시군요. 출판어. 네. 자. 연말이 가장 바쁘다고 얘기 드렸어요? 달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나온다 그래서. 맞아요? 어 그렇죠. 네. 언제가 제일 바빠요? 그러면. 지금이 바쁘죠. 지금이 바쁩니까? 바쁘신데 여기 왜가 있습니까? 불탄 금열. 아 금열. 불금. 불금은 즐겨야 됩니까? 어 그렇죠. 음주 가문을 이분은. 어 예. 즐기시는 것 같아. 어 즐거워야 돼요. 자. 아까 네티즌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통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통과가 아니라. 95점을 맞아서. 맥주 3병을 얻어 마시고 싶다고 거꾸로. 네. 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85점은 시시하다. 95점 맞고 싶다. 네. 뭐 그런 얘기에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고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쨌거나 물음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95점이 넘을지 안 넘을지. 찾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분이 술 돌리신 분이에요. 아까. 네. 술 돌렸어요. 아까. 네. 자. 95점. 85점은 재미없다 이거지. 네. 95점까지. 90점이 가면 앵콜이 가능하고. 95점이 가면 가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냥 돌려. 누가 그래요. 자. 도전곡이 뭡니까? 그. 이강조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사랑을 잃어버린다. 오. 목소리도 비슷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저도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새로운 가수분 탄생이냐. 네. 우리 박수 한 번 쳐줘야 돼요. 네. 우리 박수 한 번 쳐줘야 돼요. 우리 박수 한 번 쳐줘야 돼요. 네. 장백한 나의 모습을 술잔에 담아보네. 장백한 나의 모습을 술잔에 담아보네. 사랑을 이루지 못한 나의 가슴에 마르지 않을수뿐이 네 내 가슴 가득히 그대를 떠나보내면 사랑 잃어버린 나 사랑은 이루지 못한 나의 가슴에 마르지 않을 슬픔이 네 내 가슴 가득히 그대를 떠나보내면 사랑 잃어버린 나 사랑 잃어버린 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대가 됩니다 95점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노래는 좋으셨어요 너무 지르시다보니 강약 조절이 좀 안되셔서 듣는 귀가 좀 힘들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마이크 거리를 조금 조절을 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애쓰하게도 83, 84 아니 95점이라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보니까 에코 노래방 쪽에 가면 아주 대단할 것 같아요 거리 조정이 조금 힘들어셨던 것 같아요 아 안타깝습니다 노래는 잘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암동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서울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아 난 통과하는 줄 알았어 아 네 네 고맙습니다